안녕하세요. 반도네어리스트 이여진입니다. 오늘 쓴 리스트는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반도네원으로 기쁨 그리고 위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곡들을 구성을 했어요. 크리스마스를 스페인홀은 나비다시라고 하는데 아렌지나 캐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비다 캐롤도 준비하고 대중들한테 조금 친숙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선곡을 해서 반도네원하고 기타 듀오로 들려드릴 텐데 탱고 음악을 하면서 반도네원으로 캐롤을 연주해 본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준비할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반도네원에 어떤 타악기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. 버튼을 친다든지 후레쉬를 만진다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우리가 트라이앵글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캐스터넷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도네원으로 좀 표현을 하고 그동안 좀 묵직하게 탱고적인 사운드만을 내는 걸 추구를 했었다면 좀 어루만지듯이 그런 식으로 캐롤을 연주를 해봤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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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